항상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인데요 항상 옆에서 저를 위해 그리고 남들을 위해라든지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에 있으면 근데 제가 행복해지는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나는 메이킹 맡았어요 가시죠? 저 찍으면 퇴근 아니에요? 네 그죠? 빨리 퇴근합시다 제 돈을 샀어요 제 돈으로 제 돈으로 감사합니다 저 돈으로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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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씨 우리 디오씨가 챙겨주셨어요 제일 고생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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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치킨을 안 먹어 진짜 치킨을 잘 안 먹어 3년째 하고 있잖아 맛있겠다 띠용 이거 얼마나 먹었다고? 10개 저 65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보통 많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버리게 다 드리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그럼 우리 탕진했어요 자 그럼 우리 탕진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2대2로 하고 대박이다 저희가 3점 걸어도 괜찮을까요 세 분 어때요? 그러면 2점 만약에 저희 지면 결승 한번 하시죠 아 좋아요 괜찮니? 한방 할 수 있어? 네 한방 할 수 있어 한방 할 수 있어 한방 할 수 있어 미슐랭 얘기는 처음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좋네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요 너무 좋죠 네 시간이 나겠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가봤던 한국에서 미슐랭 3스타 거기를 가지고 가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진짜요? 제가 제가 꼭 내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동생들한테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나이를 속였나요 혹시? 아니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얻어먹어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도쿄 형 번외배워 번외백 자 이제 끝 번외백 다 피곤하시오 너무 피곤하시오 네 우리끼리 하자 다시 올해 2.5만원 3.5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2.5만원 3.5만원 2.5만원 1.5만원 2.5만원 3.5만원 맛있니? 맛있어? 나한테 와 잘 먹네 안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렇죠. 아유 잘 먹네. 맛있어. 이건 나랑 뭐가 좀 통하니? 너 이름이 뭐야? 됐다. 야 너 피리 부는 사나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 다 형한테 간다. 아 정말 예쁘다, 이거. 오늘은, 이거. 야 왜 이래, 이거. 어떤 게 있는지. 나의 고마워. 암튼 스토스도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뜨거운 게 있고 안 뜨거운 게 있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뜨거운구나. 이거 뜨거워요, 이거 뜨거워요. 저녁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 저희 근데 오기 전에 다 식사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식사하세요. 이거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요. 얼른 식사하세요. 스태프분들 저녁. 후보랑 새우 하는 게 제일 좋았어. 나는 솔직히 디오. 아, 디오랑. 왜냐하면 다른 애는 우리가 사실 목욕탕 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즘은 바디스크럽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몸이 이렇게 까끌까끌하니까. 디오한테 항상 디오가 안 씻고 있어도 디오야 나 바디스크럽 좀 해줘 하면 꼭 와서 해줘. 그냥 하는 거야. 착하구나. 다음에 나름 다 맞아. 저 정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디오도 아주 문이 뚫어지려고 쳐다봤거든요.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어떤 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개성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진짜 한 번씩 다 맞춰서 해보고 싶어요. 무대를. 저는. 저는. 해외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해외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땡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해외도 사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얼른. 해외 팬분들도. 상황이 엄청 좋아져서. 빨리 만나 뵈러 가고 싶네요. 반갑다구 반갑다구 반갑다구. 잘하네. 앉아. 기다려. 기다려볼게. 이거 하이파이브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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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쪽. 이쪽. 이쪽 손. 성격이 급해. 딸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딸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딸에야. 어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까루야 진짜 이쁘게 생겼지 까루야 일로와 어이구 별에 감사하다고 빨리 인사드려 고생했어 용돈을 좀 드리든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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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그래요 저 군 안에 있을 때 편지 다 읽었어요 왜냐면 훈련소 때 사실 어 개인정비 시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게 사실 많이 없어서 제가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 읽으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편지들 읽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소에 입대를 했던 그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 아닌 자랑도 좀 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알아듬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많이 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네. 올라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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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씨사기. 감사합니다 다 씨사기. 아이고, 아니 시간. 아이고, 아니 시간. 나 안 brilla요. 아 못 들어? 아 왜? 아 못 들어? 아 왜? 경수 오빠 사랑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